음악 야, 여행이다.. 야, 야, 너무 좋다.. 야 여행하네. 다같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앞에 일면 투두 최초로 타나는 1박 2일 여행. 주제는 단합입니다. 투모로와의 투비드는 1박 2일을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쌓으세요. 아, 날씨 죽인다. 아, 날씨 죽인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가세요. 자, 연준이 형이랑 범규 형 둘이 번갈아서 교대로 운전석을 잡아요. 아, 좋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와, 뭐. 오, 당당해. 예금 타르트잖아. 와, 아메리카노잖아. 뭐야. 간식 기대합니다. 간식 뭐 있어? 우리가 여기에 세 명이 앉는 게 낫겠지? 가방 뒤에 놓고 안전벨트 매세요. 아, 좋다. 이야, 떠난다. 아, 얼마만의 여행이야, 이게. 너무 좋다. 진짜로. 저희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냐. 34년 전. 여행이면 그게 마지막 아니에요? 하루 자고 온 느낌이 언제였지? 워터파크, 1박 2일. 그때 마지막이었어, 진짜로?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진짜예요, 안타깝지만. 진심으로? 네. 가면 근데 뭐 있어요? 뭐, 마당에서 놀 만한 것들. 아, 배드민턴 저랑 칠 사람 있어요? 캐치볼 하자. 아, 캐치볼. 너무 쉽잖아요. 야, 피구하자. 연날리기 같아. 연날리기. 연날리기. 연날리기 진짜, 죄송한데 진짜 분량 안 나올 것 같아. 더 와요. 가서 뭐 먹고 싶어요? 바비큐 파티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 저희가 그래도 맞아, 바비큐 파티 해야지. 그치? 일부러 반대로 되게 말한 거야. 우린 근데 뭐 항상 가서 먹을 때 나는 뭐 고기에다 라면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 사실. 나도 고기가 제일, 그것만 하는 게 없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 저희가 컴백 준비 중이니까 또 목에 기름칠 좀 해놔야 돼. 그렇지, 그래야 또 목이 소리가 잘 나온다고. 그럼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한다, 우리 이번 활동. 야, 이쁜 것 봐. 생각보다 빨리 맞어. 보미오멘 진짜 예쁘겠다. 보미오멘이요? 지금은 나무들이 다 배머리여서 지금도 봄이긴 한데 저 머리 있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몸이 좋겠다 신경뽕 좋아요 여기 좋은가 봄 한성에 다 왔나 봄 날씨 좋다 하나도 안 춥겠다 추울까 패딩 가져오고 이랬는데 와 진짜 시골에 아 설렌다 기대되는 걸 도착 도착했대요 완전 산인데 오늘 산 타는 거지 와 눈부셔 공기 좋네 날씨 진짜 좋은데? 하나도 안 추워 어우 눈부셔 날씨 좋다 아 눈부셔 아 눈부셔 눈부셔 내 얼굴이 눈부셔 아 이 손주들 왔어 아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뭐야 야 좋다 꿈만 갔던 거 꿈만 갔던 거 책빛의 도시를 놀러가 홀로 날 기다린 걸까 우려 서툴던 약속과 미리 쉬졌던 자가 미리 쉬졌던 자가 기억해 야 빨리 들어간 자가 나 그 안에 궁금해 우리 밤에 우리 밤이나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들이랑 캠하셔서 좋고 굿 굿 아 야 들어가 보자 오 넓은데 엄청 오 아 좋다 셔츠 댄스 있네 되게 넓다 셔츠 기타 옆으로 해놨는데 너무 좋은데? 좋다 잠깐만 왜? 요리 알게 보이구만 음 여러분 네? 미션 카드가 있거든요 읽어보죠 여러분을 위해서 백숙 재료들을 준비해놨으니까 투모로우바이트게더 표 백숙을 만들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투모로우바이트게더 표 백숙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라네요 근데 태현이 어디 갔어? 투모로우바이트게더 오 엄청 맑네 뭐가 있나? 오 엄청 차갑네 뭐 선물 갖다 줘야지 선물 갖다 줘야지 근데 백숙 재료 어디 있어요? 냉장고 있나? 냉장고 있어 퓨닝아 퓨닝아 컵이, 컵이는 재밌겠는데 퓨닝아 들어오지 마 운전 가요 못 들어오게 밤에 물을 뿌려? 잠시 후 벌받고 있어 잠시 후 벌받고 있어 뭐가 많네 어? 여러분들 여기 만드는 법 있는데? 아, 미션이 필요 없네 아, 미션이 필요 없네 어 만드는 법이 있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카메라 달아 놓았네 아, 지금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두 마리? 내가 잡아줄게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하자 야, 나 배 안 고프니까 적당히 하고 이따 반에 많이 먹자 두 마리 하고 놀면 또 배고파질까요? 그래 그래, 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여기 써져 있어 고춧가루에 뜨거운 물을 일대에 별로 넣어줍니다 자, 고춧가루 Where is it? 오케이 고춧가루 종지에 재료들을 아, 요리는 다 써는 거야 근데 삶아줘야겠네 그냥 일단 바로 삶을게요 다 아, 일단은 그 용기 없나? 용기요? 어 저는 용기가 있어요 그건 나도 있지 저런 이런 대파 두 개 양파 두 개 맘을 열어라 한 큰술 네 네 네 부채가 하나가 있는데 다 나느냐, 많으면 좋으니까 연겨자 오케이 연겨자 오케이 와우 엄청 매사 안 보여요 뭐야? 마녀가 된 거 같은데? 죽어있는 건데도 싫어. 한 마리만 하자. 이게 어디서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파 흰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건가? 파 흰 부분이 어디 있지? 이건가? 파 흰 부분이요? 어. 뭘 넣어야 된대요? 파 흰 부분은 파 더 있긴 해요. 모르겠다.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알겠지? 그럼요. 진간장인가 이게? 간장. 아, 30ml가... 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지, 약간 뭔가... 아, 깜짝이야. 저 바퀴벌레요. 뭐? 방금 지나간 거? 방금 내가 밟은 거. 바퀴벌레! 바퀴벌레! 발 봤어? 어. 영혼이야, 저거? 어. 발 안 죽이면 대부분 늘어나서 집이 좀 안 좋아져. 이거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응. 지금 30분만 더 있습니다. 바퀴벌 생각보다. 어때요? 잘 돼가요? 응. 응? 잘 돼가. 빨리 이거 그거 좀 해봐. 뭐야? 파 있네. 그거 한번 씻어줘. 파 어떻게 씻으면 돼요, 이거? 물로 씻으면 돼요. 지금 뜨겁지 않아요, 물? 어, 좀 따뜻하게 해서 씻어주라고. 하고! 아! 짜식! 음, 짜식! 파 흰 부분을 어떻게 쓰는데요? 일단 꼭다리는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흰 부분만 잘라줘. 그렇지, 자르고 흰 부분만. 흰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나와, 내가 할게. 형, 선물. 아, 맞네. 그림은 딱 똑같네. 역시. 그렇지. 믿고 있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대충 해요. 그냥 맛만 나면 돼서 먹으면 된다. 좋다, 좋다. 잘하지 않냐? 좋다! 제가 뭐 하고 있어? 게임. 아, 춘인데? 짜잔! 짜잔! 야, 뭐야? 야, 뭐야? 어디서 문 쫓으면, 쫓으면. 야, 태연아. 너랑 내가 음료수 들고 오자. 어, 형. 귀령 감독이 좋아. 형, 음료수 뭐 먹을래요? 응. 나 미리 키스. 슈닝이 콜라요. 승리 형 많이 먹어. 안 하는 짓을 하고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진이 형, 잘 먹을게요. 고맙다. 오자마자 저희를 위해 이렇게 맛있는 밥 해줘서 먹고 앞으로도 형이 설거지도 하고 다 해. 그렇지, 그만 할 줄 알았어. 나도 장갑으로 먹어요. 그런 젓가락 들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뺏기는 거야. 소스 맛있다. 당연하죠, 누가 만들었는데. 맛있는데? 괜찮죠? 소스도 맛있고 닭도 되게 그냥 쫄깃한데요? 맛있는데? 뭐 해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은진이는 진짜 잘 만들었다. 국물 맛있어? 네. 맛있어요. 너무 맛있지. 아ную. 혹시 안 해요? 고맙다. 고맙다. 누가 끓이는지, 저 데과할 근데 시국에서 저기 한 거 같은데요? zenie의 김 copies 만들었대 tutti, 인 순간. continentalistically 두 번째 우리가 누구 해줄 때? 맞아요 그 카페 카페 망했잖아 이 맛이에요 폐업됐잖아요 이거 솔직감상병 저번들은 잘생겼지만 맛은 없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음식을 해줬었을까? 근데 워낙 충격적인 음식이 많았거든요 충격적인 음식이 많았어요 근데 충격적인 오더도 많았어 메뉴판이 없는 거 자꾸 시켰다고 근데 일단 본인들이 다 진상짓을 하고 간 걸 모르시는 거 같아 여련해주셨어 맞아 김밥이 레전드잖아요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살이 좀 적다 맞아요 다른 거예요 딱 5개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럼 내일도 해주세요 연준이 형 아침에 좋네 연준이 형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연준이 응치 잘하잖아 괜찮은데 우리 어차피 일단 밤에 엄청 먹을 거 같으니까 응 그죠? 어떻게 하실 날에 따라서 우리 이런 데까지 와서는 그냥 예? 같이 먹고 딱 재밌게 불꽃놀이도 하고 형이 어떨까요? 개국물이 들어가요? 물 시원하던데요 농담이시겠지 난 난 괜찮아 나만 안 걸리면 돼 아니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난 여기 난 해도 좋아 파수결로 3등이니까 할까요? 하고 싶은 사람 손 3명이네요 3등이 자 진행하겠습니다 본인만 안 빠지면 돼 뭔 소리야 대장님 결정하는 거지 하자 하자 나 안 걸리면 되지 뭐 어차피 다들 챙겼잖아요 속으로 하나밖에 안 챙겼어 근데 그걸 충분하죠 그걸로 가라 입어 충분하지 들어간 다음에 야 없으면 저기 맞춰서 사면 돼 그렇네 좀 많이 할걸 네 그럼 다들 어느 정도 먹었죠? 게임 해볼까요? 무슨 게임이에요? 저희 설거지 빵 하시죠? 설거지 빵 들어오세요 자 우리 한 번 편하게 쉬자고 편하게 쉬죠 첫 번째는 절대응감 절도요? 아 절대응감 이건 뭐 투두 바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걸로 한음씩 해가지고 작주 갔다가 우는 거예요 투두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이제 투두 바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투두 바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투두 바이 투 투바이 투 투바이 투 투바이 투 투바이 투 투바이 투 땡 왜요? 뭐 하는 거야? 실패잖아요 아니에요 실패 안 했어요 아니 이거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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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했네 다시 해야겠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네 오케이 절대응감은 실패로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그냥 진짜 절대응감으로 음 딱 치고 맞추기 해주세요 다음에 준비할게요 네 다음 게임은 멤버들은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노래 제목 중 각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네 각자 선택한 노래 제목으로 아이엠 그라운드를 진행을 하고요 오늘 한 번에서 불을 잘하다 어른이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는 943은 943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943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9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9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하면 천천히 하면 돼요 9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9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10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10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1043은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어느 날 머리에서 불이 자랐다 어느 날 머리에서 불이 자랐다 어느 날 머리에서 불이 자랐다 근데 이게 좀 박자 좀 느리게 합시다 I am ground 자기소개 시작 나는 어느 날 머리에서 불이 자랐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잠깐 우리 박자를 좀만 늦게 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박자를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 나는 어느 날 머리에서 불이 자랐다 나는 443은 하늘에서 발견된 너 하나 나는 943은 하늘에서 널 기다려 나는 동물원 연습하잖아 풀마 우리는 뭐가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 OK I am ground 지금부터 시작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 4번 그냥 괴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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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채 오실러 보셔서 발견한 너와는 4번 왜 4번 해? 다섯 채 3번에 발견한 잠깐만 아니 왜 4번 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하는 건데 재밌게 가자 재밌게 가자 방송 살렸는데 이건 이긴 걸로 해주세요 제목도 틀렸어 왜? 다섯 채 오실러서 만난 너 하나가 뭐야? 다섯 채 오실러서 하늘에서 발견한 너 하나 연수 게임이라고 치죠 한 번 더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가격 좀 느리게 합시다 잠깐만 나 노래 제목 바꿔줘요 우리 자기소개할 거 다시 생각해봐 OK 다른 거 봐 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운인 나는 엔젤로 데뷔해 OK 나는 고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나는 팝핑스타 OK 블루오렌제이드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팝핑스타 스타투 팝핑스타 스타투 뭐라는 거야 이번만 안 도왔지 한 번만 한 번만 더 하겠는데 팝핑스탈을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터진다 아쉬우니까 한 번만 봐 게임인데 제목 만화 기억해 주세요 제목이 이걸로 한 번 다시 가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저희 곡 홍보하는 거니까 맞아요 계속 943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했었어요 한 번도 해줘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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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나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나는 엔젤로 데뷔 나는 고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이건 이게 멘탈 공격이야 나는 매직 아일랜드 OK 나는 드라마 EM 9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엔젤로 데뷔 2 엔젤로 데뷔 2 엔젤로 데뷔 2 엔젤로 데뷔 구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하나 구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하나 구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2승강련에서 3승강련 고아 4번에 3승강련에서 널 기다려 2승강련 스톨지 2 2승강련 2승강련 제시어를 사용하여서 내용이 이어지는 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아 예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오시면 성공이에요 네 자 이번엔 특별하게 범규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물이 무서워서 하나 둘 셋 출근을 하러다가 하나 둘 셋 승낙단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나 둘 셋 기다리는 도중 근선실이 와버려갖고 뿔이 나버렸지 만 만! 뿔이 나버렸지만 그 뿔은 내 왕관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라는 음악을 만들었지 요 아니 아 만들었지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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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게 만들었지만 바람처럼 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 몰라 내일 생각해봐야겠다 번호만 봐 주이소 어렵네 다음은 흥민정원 게임입니다 뭐야 유를즈 유를즈 정답 오오 콘서트 연준 아 연준이 잘하네 우산 은하수 아 은하수구나 이야 마지막 게임이고요 이번 미션 성공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자립시다 좋아 실패하면 네 오케이 오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게요 네 이번 게임은 휘핑크림 받아먹기입니다 뭘 받아먹어? 휘핑크림 휘핑크림 휘핑크림이 뭐야? 손목 위에 휘핑크림을 짜서 여기를 쳐서 날라온 휘핑크림을 받아 뭐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바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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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맨 보여드릴게요 둘 셋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와 저희 성공했죠? 한 명씩 다 성공해요 제가 연습할게요 한 번만 주셔야 돼요 저희 다 성공해야 돼요? 연습 한 번 연습 한 번 야 너무 커 연습 한 번 커야 잘 되지 연습 한 번? 아 그런가? 야 이게 나는 크면 무겁나 보다 무겁나 보다 이렇게 해야지 자가 데미지를 입으세요 아! 아! 번경 말대로 이게 하니까 잘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입에만 닿으면 되는 거잖아요 먹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말고 이걸 내 이걸 치지 말고 이걸 올려야지 이거를 진짜요? 오! 지금 다 하는 걸로 아니 혀가 마중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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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어요 할만한데? 네 오! 야 할 수 있어 야 이거 가능 비디님 청소시키자 저는 맛있는데요? 아니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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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맛있지? 혹시 먹었네 오케이 탁 쳐서 오 그렇게 그렇게 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네 뒤로 뒤로 맛있다 이게 녹으면 렛츠게임 메아 오케이 저거부터 할게요 빨리 도전? 네 도전! 준비 시작 시작 이래서 사람 버릇이 무서운 거야 지금 웃는 적으로 다시 하려고 이거 저 반대선으로 잡는 것 봐 저거 바로 갑니다 도전? 도전 준비 시작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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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들 막내들이 희망이 없어 야 야 차라리 순서를 거꾸로 하자 맛있네를 저부터 할까요? 형들 3명은 잘해 어 순서를 희망이 없는 숨부터 그러면은 저랑 카이가 좀 앞에 있고 아 그렇게 할래? 이게 팔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미안해질 것 같은데 가시죠 가시죠 자 네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무척부터 할래? 희망이 없는 숨부터 도 도전 도전 야 봐봐 눈을 먹었는데 맛은 봤잖아요 맛있네 맛있네 야 봐봐 눈을 먹었는데 맛있네 맛있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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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부터 할게 먹지마 야 야 나부터 할게 맛있네래 마지막 팀입니다 네 마지막 맛있네 네 아 그럼요 나 본인이 자처하고 있어 도전 네 도전 도전 오 잘한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어 먹었네 먹은 거지? 먹은 거지? 와 잘해 잘해 야 이건 성공이죠 저 50% 이상 먹었잖아요 지금 원래 이 형은 옆에 남겨두고 나중에 먹는 거 좋아해요 응 지금 아까 밥 먹어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는 저 舒 야 뭐라고? 나 옿어 야 뻔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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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ings 제발 떠받았다 인정 인정 여러분 됐어요 쉬울게요 솔직히 2승도 그냥 거져주신 거지 저희가 이긴 거 아닙니다 맞긴 하여튼 근데 휴니카이 때문에 너무 많이 웃어 너 너무 좋다 빨리 치우자 자 설거지할게요 미안해요 안녕 한 권에 모으세요 소스도 직접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생각보다 잘 던지는데요? 돔채 떴다 형님, 모양새 어디로 온 거야? 야 너는 잘... 왜 이렇게 웃으냐? 한글자막 by 한효주